장호회담 기념관 개관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빈소개 및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내빈소개 및 환영사는 본재단 김두환 이사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다 내빈이고 귀하신 분입니다 시간 관계상 몇분만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시간이 좀 소요 먼저 내빈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본재단 명예이사장으로 계시는 홍순모 이사장님을 소요드립니다 소개하드립니다 대안티니섭 회장으로 시니어팬스연맹 명예회장으로 대안티니섭 회장을 소개합니다 손용자 대안티니섭회 부회장님 소개합니다 박용극 대안티니섭회 전무를 소개합니다 오늘 정희연 선수가 참석했습니다 정희연 선수입니다 하명재 종아학 전문님을 소개합니다 박용극 대안티니섭 회장 그때 다 폐허로 되었을 때 피낭에서 오셔서 53년도에 테니스를 하시기 시작해서 거기서 여러 테니스 하시는 분과 같이 클럽을 만드셔서 당시에 한성 테니스 클럽이라고 해서 거기서 홍 회장님이 추측이 되어서 그 당시는 한성 클럽 고등학교 초청대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 대회가 연륜이 싸우면서 회원들이 많이 연료하시고 계속 이어가기가 어려워서 모든 회원들이 홍 회장님이 우리나라 테니스에 관심이 제일 많으시고 회장이 많으시고 공로가 많으시니까 홍 회장님 이름으로 이 대회를 계승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홍 회장님이 쾌히 승낙하셔가지고 1989년 33회가 됩니다 33회부터 장업회로 대회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테니스계를 위해서 참 애쓰시고 걱정을 많이 하시고 그래서 한국 테니스를 어떻게 하면 이제는 뭐다 더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발전시켜 나가겠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그 주니어를 키워야 되겠다 해서 이 장업 테니스 대회를 창설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저희 그 기념관 재개원에 대해서 간단히 경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 6월에 설립된 장업 테니스에 대한 여러가지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하고 또 테니스 기념관도 장업 기념관도 만들어서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저희들이 해보니까 이제 많은 기능도 약화되고 개보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 6월부터 저희도 해당 이순홍 여사님 전시관을 포함해서 기념관 기본설계를 다시 다 했습니다 그리고 설계가 완료된 시점이 2022년 11월부터 기념관 개보수 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기념관 총면적은 234.7제곱미터 72평입니다 그래서 총 5개 전시로 되어 있고 그 내용은 여러분들한테 나누어드린 책자에 되어 있으니까 그걸 참조하십시오 2023년 7월 공사가 완료되어 오늘 제67회 장업의 최총 선수 환영식 및 장업 해당 기념관 대관식을 갖게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저희 재단은 앞으로 한국 테니스계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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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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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